김용민 인동기 김용민의 관훈 나이트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어서옵션 김용민 브리핑 2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죠. 역사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장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관훈 나이트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혁명동지 정동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요즘 페이지까지 만들어졌어. 정상근동지와 함께 혁명을 처음에는 응원을 해주시는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면 소송 걸겠고 그래요. 요즘 주가가 치솟고 있는 정동지 반기문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반기문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막 던진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그래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전야. 모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부흥회 한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타도의 기수 우리 변상욱 cbs 대기자 우리 선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볼셰비키 정을 여기서 제가 뵙게 되시는 저 영광입니다. 볼셰비키 정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확 세다. 그래요. 대세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많이 죽지 않았었나요?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관훈 나이트클럽은 두 번 남았는데 51번째가 되겠군요. 그러네요. 올해도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건 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폭사폭난. 폭사폭난. 이 정도로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올해 또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등장했죠. 그렇죠. 4.16 총선 당시에 아주 굉장히 좋은 국회의원들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촛불 혁명의 여러 전사들이 나왔고요. 특별히 정상근동지를 또 우리가 그렇죠. 재발견할 수 있는 거기에 저를 자꾸 왜 끼냐 혁명동지 저를 왜 끼냐 레볼루션 정 그래요. 볼셰비키 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근동지와 반기문동지 정반 그리고 합이 누가 되느냐 이런 변증법적인 지도자가 하나 났어요.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변증법적 지도자 변상욱 선배님 비켰다. 본인을 또 이렇게 자제하시겠습니다. 암시를 하셨어요. 변증법적 변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변상욱 선배님과 함께 또 모실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경학 크루메즈단 이사 모시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무지하게 바쁠 거예요. 푸르메즈단에서 어린이 재활병원 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애 어린이들을 거기에서 엄청나게 잘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로 정말 깨끗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넘치고 해서 그런데 이게 재활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되는 정말. 그렇죠. 치료사가 1시간 2시간씩 매달려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돌보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래야 빈곤 가정 아이들이니까 사실 나올 돈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그렇죠. 공공의 영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마늘주산. 푸르이웃 최순실 정유나. 그런데 정유나 씨와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핀란드로 기억이 되는데 한 십몇 년 전에 만들어진 법 중에 말하고 소한테는 매트리스를 깔아줘야 된다는 법이. 지푸라기 깔고 거기다 모래 깔고 그냥 대충 뒹굴게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의 소외자인 계층이나 소수자를 어떻게 대할 건지 눈에 봐도 뻔한 거예요. 말하고 소외도 반드시 매트리스 깔아주고 갈아주고 해라. 그래야만 건강하고 거기서 건강한 우유도 나올 것이고요. 함께 사는 인간들도 건강해지는 거다라고 법을 만들 정도니까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건 아니면 동성애자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낙은애건 간에 어떻게 대할지는 뻔한 거죠. 우리도 거기에 상나는 동물권을 위해서 죽으면 이제 매장하라. 죽기 전에도 생매장하라.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말은 삼성이 사주고. 네. 그렇죠. 워낙같이 살라고 하는데 워낙의 결말이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자 그래요. 아 참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고 또 이 촛불이 오늘까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뭐 최순실이 고속되고 오병우가 저 청문회 나가서 개망신당하고 이런 거라고 누가 상상이 나 있겠어요. 그렇죠. 박근혜는 사실상 유폐되고요. 다행히 촛불이 만들어놓은 혁명의 소산이고 혁명하니까 또 우리 정동지 촛불의 2016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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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뭘 했다고요. 저기 영광검색어는 좀 지워주세요. 여기가 라디오스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띄우면서 바로 깔아붙이고 아니 난 몰랐는데 저기 네이버에서요 한동안 제 이름과 관련된 그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김용민 김장경 뭐 mbc 뭐 이런 게 떴거든요. 요즘 정상금만 뜹니다. 갑자기 정동지가 뜨는 거야 무섭게 한동안 저희들은 이제 김용민 민동기 둘 다 그 새끼가 같이 그 새끼가 연관검색어 그러나 그 새끼는 정동지가 아닙니다. 변상욱 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져 지낸 건 사실이죠. 오늘 사실 저희가 녹음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변 선배님이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우리 여기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 이름이 이만희야. 이만희인데다 심지어 한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만희가 연관검색어에 막 뜨길래 아 이게 무슨 저기 최순실하고 이만희하고 연관관계가 있었나보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아 이름이 많습니다 이만희가 영화감독 중에도 이만희가 있고 아 그러네 아 참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변상욱 선배님 신천지와의 전쟁 대단하셨죠?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언론깡패라고 아 변강패 어디 신천지 관련해서 강연을 가면 제 사진이 이렇게 그려지는 피켓트라든가 언론깡패 변상욱 물러나 언론깡패 이런 피켓트를 들고서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 밖으로는 뭐죠? 팩트 깡패 팩트 깡패 팩트 깡패 변상욱이라고 제가 교인들이 언론깡패라고 하는데 괜찮으시냐고 이런 얘기해도 되나? 왜요?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제일 타고 싶어하는 상이 있어요 몇 개가 그게 이제 민주언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종필 언론상이 있고 송건호 언론상이 있고 그렇지 그 밖의 특종상이야 이제 늘 하다가 이제 잘 걸려들면 특종에서 타는 거니까 그런 거고 오랜 세월 고생했다 나름대로 신뢰를 받을만 했다 하면 주는 상 중에는 그 세 가지 상이 제일 탐나는 상이죠 평생에 한 번 받았으면 하는 그 셋 중에 두 개를 받은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에 아직 저 밖에는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받았지만 얼떨결에 그게 설명하죠 그래서 저도 참 언론계에서는 착실하게 잘 살았다고 그래서 상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언론공패라고 외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어딜 가나 그렇게 신천지 쪽에서 그렇게 평생들을 환영하러 오셨다는 그렇죠 정보가 미리 세면 경우에는 꼭 와서 그래도 환영을 하고 환영을 해 정보력도 대단한가 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 한대요 그런데 강연을 해도 어느 틈에 다 녹취를 해가지고 나중에 고소장이 날아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유튜브에 서버 기반을 두고 올리면 나중에 다 검색을 하나 봐요 자기네 이름으로 끊임없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나 아니면 CBS 이름으로 그래서 뭔가 걸리면 제가 확인해 보고 고소할 것 고소하고 사실 국민일보나 CTS나 극동방송 이런 데서 신천지의 만행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단 디스카운트가 돼요 왜냐하면 아니 너네 나자라고 그런 소리하라고 하지만 CBS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어 CBS가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비판적으로 항상 보도했던 언론의 정도를 추구했던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천지를 비판한다는 거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아니 신천지를 비판하는 거는 그래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반사회적 집단이라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그러면 지금 대신교는 건강한가 그런 지적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아프게 받는 지적이 그거죠 그런데 물론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천지는 본래 사기성 농후하게 나름대로 사교 집단으로서 부를 축적하려는 종교 기업의 성격이 시작부터 있는 거고 기독교는 가다가 변질된 사람들이나 타락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참 사회적인 오명을 또 뒤집어쓰게 되는 거고 해서 다르긴 한데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도 이제 CBS는 같이 하고는 있죠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심정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야단치고 욕하는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갈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신천지는 이제 아버지의 불륜녀를 선대로 그런 셈이 되는데 1년 동안 했던 작업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대학가에서 위장해서 대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신천지의 각종 위장수를 폭로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했고 신천지 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위장을 안 하고 그래서 전국에 연합된 위장 동아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unpo라고 하는 거였는데 다 신천지가 만들어서 일반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과 연결된 신천지를 끌어내는 문제 맨 처음에는 이제 소청원 의원이 이제 예전에 신천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신천지와 너무 깊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메스를 가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비서 중에도 신천지가 있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의 과정과 연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너무들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신천지가 떼거지로 몰려가서 특정 후보를 편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은 뭐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 뽑는 과정에서 또 신천지가 몰려다니는 걸 이제 왜 이렇게 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누리당이 신천지당 아니야 그래서 새누리라는 이름을 도대체 왜 짓게 된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공모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신천지 친도들이 새누리당 당원 배가운동을 벌이면서 신천지에 요청 공문이 가고 신천지에서는 신도들한테 당원으로 좀 들어가라 이렇게 몰아 넣은 게 있어서 그 당원들의 투표가 결국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제 이 과정을 밝혀내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최순실의 재산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도 이제 사이비 종교들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한 작업입니다 네. cbs 한 곳은 이런 보도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래서 종교가 정치가 되고 정치가 종교가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네. 중간에서 이제 그 두 개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아니에요 한마디 얘기해서 그렇죠. 이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신천지가 자기 세상 만난 걸로 생각한 거겠죠 깨알 같은 광고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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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칭하는 저희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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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경쟁 아닙니까 경쟁 경쟁입니다. 네. 이름하여 사이판이라고 사이판 네.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아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신천지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네. 각종 구원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아이고 구원파요? 네. 뭐 안상홍 증인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고 네. 사교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치판의 사이비들 언론계의 사이비들도 네. 여기까지는 좀 가지 마시지 그럼 뭐 언론계는 좀 빼주십시오 미역캐스트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론계는 관훈 나이트크로에 맡기고 미역캡하고 미역캡도 빨리 좀 말살돼야 아니 이러다가 사이판에 기경희 pd가 게스트로 가는 거 아니야 난 2단은 잘 몰라 내가 2단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2단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그러면 패널은 누가 나옵니까 패널은 뭐 김용민 선수도 이미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 진짜? 거봐 교대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많은 분들 내가 보고 믿다 하는 양희삼 목사도 생각하고 있고 오 예예예예 그 다음에 뭐 오 재밌겠는데 현대종교의 탁지원 탁지일 두 형제분도 생각하고 있고 네. 그 탁명환 소장님 아들 아들 그러시죠 탁명환 소장님이 사이비 종교에 글쎄요. 그러니까 최태민 관계도 최태민 국어 파헤친 파헤친 분이고 네. 그래서 뭐 또 직접 피해자들도 한번 모셔서 피해자 이야기도 듣고 피 맺힌 울음을 늘 울고 있는 촛불집회 때마다 나와서 신천지 포스터를 돌리고 계신 동아일보 앞에 네. 어머니들도 좀 모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녹음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녹음은 뭐 회사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또 CBS에서 또 왜냐하면 그건 CBS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녹음하는 게 그게 아니었지 러시아 베리메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데다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기요리 전문점 개수장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이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동안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이 추워 미궁 장사랑! 구롱이 또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써보니까?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떨떨 뭉친 판총물회사 내피알, 내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알하기 위한 알! 알잡이기 판총물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회사 내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내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이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발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com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그래요. 특히 과천 쪽에서 하면 안 됩니다 과천에 본산이 있거든 신천지가요 과천인 본산입니다 과천에 신천지 신도 14만이 모이면 지구 종말이 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명이라고 하는 알짜배기 신도가 들어차는 순간 이제 지구가 이제 천지개벽 하면서 그 14만 4천명은 귀족계급 지배자 계급이 되어서 나머지 14만 4천에 못 들어온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선착순이에요 14만 4천명 선착순 백화점 카드 그렇죠. 마일리지나 VVIP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VVIP 정도 되는 포인트를 쌓은 신천지 신도는 천지개벽한 다음에 지구촌에 지배할 나라들을 나눌 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같은 좋은 나라를 받는 거고 이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간신히 들어오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 같은 데 가서 예멘 이런 데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고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쌓는 거예요 포인트는 헌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얼마나 해왔느냐 포교한 실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화 스티커 같은 거 하나씩 예를 들면 신천지 스마트폰이 있어요 신천지 스마트폰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 기변해가지고 신천지 걸 쓰거든요 신천지 대리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신천지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그걸 갖다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천국점수로 빼주는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민임동기라고 하는 분을 포교하기 위해서 김용민 선수와 볼셰비키 정과 제가 이제 연합해서 저도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정상근 변상우 김용민이 합작해서 민임동기를 꼬셨다 포인트 점수는 1점인데 그럼 누가 가져갈 거냐 근데 이거 갖고 신천지 내부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내가 더 위험한 작업을 맡았다 내가 더 노력했다 내가 제일 먼저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쿼터씩 나눈다든가 3분의 1씩 나누다 포인트를 나눠줍니다 10.3점 그러다가 일정 기간 교회를 안 나오면 포인트가 소멸되는 그런 것도 있고 중국집에서 탕수육 하나 시키면 스틱 하나 주잖아요 뭐 한 30개 모으면 탕수육 하나 주셨는지 이렇게 새로 나온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나오도록 붙여주는 중간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게 성공해서 무난히 과정을 다 거쳐서 확실하게 이제 포교가 된 걸로 인정되면 밀착해서 돌봐준 사람도 포인트가 올라가죠 거기 갖다가 신천지 용어로는 잎사귀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재미난 게 많습니다 전도 포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신자들을 포섭하고 목사 안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째로 인마이 포켓한 경우도 있고 신천지는 그렇고 근데 우리 정상근 기자의 볼셰비키 활약상도 제가 활약한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안종필 언론상 그리고 민주 언론상 송건호 언론상 정상근 혁명상 이런 거 없을까 제가 먹을 돈도 없기 때문에 누구 상금을 줄 돈이 월급 저기 안 쓰고 한 1년치 모아서 어떻게 안 될까 신천지가 잘 알아야겠네요 교계 언론이 1년 동안 크리스찬 저널리즘 속에서 제일 고생한 기자들에게 좋은 기사를 뽑아서 상을 주는데 거기에 변상욱 언론상이 생겼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게 본상보다 더 짭짤합니다 제가 상금을 댑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 언론계의 기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그리고 또 교권도 엄청나게 압박이 심하잖아요 압력과 회유와 이런 게 심합니다 교계 내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당당하게 기사를 쓰는 좋은 후배들한테는 내가 특별상으로 그럼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선배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교계 언론만큼 월급 적게 주고 자꾸 심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당연히 저널리즘이 뒤따를 리가 없겠지 그래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좀 키워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기사 잘 쓰는 기자한테 이렇게 포상하겠다라는 말씀은 그건 뭐 그냥 단순히 독지가 자선 2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언론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큰 안목이 있으신 거다라고 생각할 때 박수를 한 번 좀 치면서 감사합니다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돈 없다고 안 된다고 돈내 제가 되게 이상하게 정석철 본실 비키 정신을 무력에 눈이 눌렀어 무력 말고 남은 게 없습니다 성령도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자 오늘 우리 첫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언론계 인맥 이거 몇 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세계일보에서 관심이 가는 소식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주로 종교 쪽으로 많이 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근데 이게 사실은 저번 주에 나온 얘기이긴 해요 저번 주에 나온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이후로 추가 취재를 해서 밝혀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나온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1995년에 세계일보가 최순실을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어요 뭐 뭘로요 그때 그때가 최순실이 민국제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곳의 원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사설학원 같은 사설학원 원장이었는데 거기 영재가 김영재 원장인가 그러니까 약간 프리미엄 사설학원 그때 막 이제 뭐 영재교육 이런 게 되게 붕이었던 때였나 봐요 그래서 최순실 씨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최순실 씨 인터뷰만 실은 게 아니라 이 지면 전체에 영재교육에 관련된 지면을 아예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5년 11월 17일자 기사였는데 일단 최순실 인터뷰는 영재교육 관련된 인터뷰였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제도적 뒷받침 절실하다라는 기사를 또 옆에 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민국제영재교육연구원 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일개 사설학원 원장인 최순실의 어떻게 보면 또 민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아예 지면을 한 면을 꾸려가지고 그거를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쓴 분이 오경대 기자라고 지금 세계일보 편집 부국장이 됐습니다 어쨌건 그렇고요 그리고 당시 세계일보 교육팀장이었던 차준영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세계일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관련된 분들이 지금 세계일보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11월 14일 그러니까 최순실 인터뷰 3일 전에 또 기사가 또 나오는데 이날 15년 하단에 최순실 민국제영재교육연구원장 등 3인이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362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실었어요 근데 이거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염호상 기자고 이 염호상 기자가 지금 세계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아 자 이게 어떻게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에서 이해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정윤의 문건을 2014년 말에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교재단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해임이 돼요 그렇죠 해임이 되고 들어온 사람이 차준영 지금 현 사장인 거고 차준영 사장과 그리고 편집국 수장이 여기 염호상 기자 이분이 이제 편집국 수장이 되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랑 관련된 기사를 쓰거나 당시 팀장이었던 분이 세계일보의 지금 핵심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윤의 문건을 보도를 한 이후에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일보가 박근혜 정부에 되게 비판적이었는데 그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간부들은 이른바 이선 후퇴하거나 그때 기사들은 또 뭐 비슷하게 물 먹고 물 먹고 그리고 사장은 아웃되고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온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의 수뇌부들이 그때 최순실 기사를 썼던 그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정윤의 문건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문건팀이 물을 먹은 인사가 됐는지는 그거는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 문건팀 자체가 굉장히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퇴사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해운 의원이 주장을 했던 거는 조한규 사장이 물러난 후에 체계일보의 실세들이 전부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퍼즐은 여기서도 얘기가 됐겠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최순실 정윤의 부부가 기득권을 비선 실세로서 차지하고 누리고 있고 김기춘 실장은 본척 못 본척 하면서 니들은 거기서 그러면 니들 몫을 챙겨서 갖고 나는 내 몫의 권력을 계속 챙기면 되는 거니까 하고 지나가다가 결국 최순실 그다음에 정윤의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불륜으로 깨지고 하면서 최순실은 정윤의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떼내고 자기가 독차지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딸도 선화 출신이죠 계속 통일교 학교를 다녔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쪽하고 자기는 관련이 있으니까 세계일보에 뭔가 정윤해 건을 흘리면서 정윤해와 함께 세계일보 다뤘던 팀은 속과냈고 속과냈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처리해버리고 그다음에 빈자리는 역시 그때부터는 최순실의 세상이니까 확실하게 정윤해는 떨려났고 그다음에 정윤해가 떨려나는 배경에 또 하나는 김기춘 실장은 그러면 그 부부는 거기서 비선 실세로 먹고 살고 나는 내 몫을 챙기고 있어야겠지 라고 잘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장 교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라고 다시 한 번 뒤진 거에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어떤 기득권의 암중 협력 또는 묵인 체계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삐그덕거리는 균열이 생기고 최순실은 이혼하면서 정윤해를 몰아내야 되고 김기춘은 자기 비서실장 자리를 위협하는 그 둘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보고문건이 나오고 보고문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또다시 쳐내게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이제 서서히 조각에 맞춰지는군요 세계일보가 하여튼 이해원 의원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고요 일단 16일에 지면을 통해서 이걸 반박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여무성 편집국장의 경우도 조한규 전 사장이 부국장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할 연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지 이런 최순실에 관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 영재교육이 되게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최순실을 띄워주려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던 기사였다라는 식이 이제 세계일보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 뭐 세계일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게 저희가 찾아낸 것 중에 최순실과 세계일보의 관계를 또 볼 수 있는 단추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05년 일인데 세계일보가 그때 자매지를 하나 창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월드 아 2005년 그때 스포츠지가 한창 붐이었을 때 그때 세계일보도 스포츠월드를 창간을 했는데 장시효 씨가 스포츠월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자로 네 기자로 근데 뭐 장시효 씨라고 해서 스포츠월드의 지원서를 써서 합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런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월드를 창간을 할 때 또 하필이면 이 창간 추진단장이 조한규 사장이었거든요 조한규 사장이었는데 이 조한규 사장한테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사광기 씨가 장시효 씨를 경력기자로 채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경력이 없는데 경력이 없는데 2005년이니까 이때 장시효 씨가 20대 중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경력이 없으면 무경력기자로 뽑아야지 경력기자로 뽑아 경력을 뽑으라고 했는데 조한규 사장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한 게 그럼 인턴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언론사 인턴으로 장시효 씨가 입사를 합니다 스포츠월드에 입사를 한 후 2주 있다가 관뒀어요 경력이 생겼군 드디어 경력이 생겼어 근데 그때 당시에 장시효 씨를 봤던 사람인지 하여튼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사 연습을 하는 등 보름 정도 다녔는데 잘 적응 못했다고 언론사는 인턴 수습 좀 빡세게 돌리잖아요 빡세죠 아마 장시효 씨가 그거를 버티지 못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장시효가 연예계에 발이 넓어요 뭐 그런데 와가지고 물떠라 마라 물떠라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하드랜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릿, 템퍼, 시몬스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고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의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리필에 더한 무한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의동 대양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통일규하고 최순실하고 연관이 많고 이번에 독일에 있는 동안에 최순실이 통일규 도움 많이 받았다는 설이 파다예요 네 그런 얘기도 많죠 그리고 그때 최순실이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서 나온 이후에 모든 언론사들이 다 독일로 갔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을 잡아보겠다고 세계일보만 네 근데 뜬금없이 10월 27일에 갑자기 그냥 단독 인터뷰 세계일보만 단독 인터뷰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최순실씨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런가요 저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 압구정교회 교인이야 압구정교회가 어디냐면 동호대교 탈 때 있죠 동호대교 탈 때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압구정교회라고 보여요 그 교회야 그 교회 교회를 다니긴 다녔을까 주보에 보니까 기도 제목도 올리고 기독교 방송은 인터뷰를 못했을까요 2단 통일교가 인터뷰를 하고 자격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쪽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했잖아요 어떻게 찾았지라는 거 하나하고 인터뷰 내용이 너무 최순실씨가 하고 싶은 말을 놔둬버렸는데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인터뷰를 할 때 연결을 시켜준 사람이 사광기씨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물론 사광기씨 본인은 부인했는데 그런데 이 사광기씨가 스포츠월드를 참관했을 때 장시호를 경력으로 꽂아라 라고 했던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과 세계일보의 일부 사람들이 연계된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거를 세계일보는 다 부인을 하고 지금 최순실 국면에서도 세계일보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정연의 문건을 계속 보도를 하긴 했어요 성향 없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의혹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건 참 최순실 종교 필력도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는 일단 좀 치워놓고 통일교 같은 경우 뭔가 신흥종교 사교집단으로 출발했지만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빨리 정리한 게 이데올로기 상에서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느냐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반공으로 섰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잘 보여왔고 반공으로 서고 반공으로 다 갔는데 갑자기 남북 교류가 시작되니까 당황한 거지 그래서 정권의 허락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북한에 가서 또 이제 자동차 공장을 세워가지고 평화자동차를 영업을 하고 물론 지금은 북한에 팔아넘긴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도 버젓하게 기업을 세워서 자동차 공장까지 운영을 했던 통일교니까 반공을 매개체로 한 정권과의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최태민 박근혜 박정희 통일교 이거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있죠 그렇게 만나서 아마 인연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봐요 참 우리 세계일보는 기자들을 보면 뉴스메이커의 사실이에요 장시호 인턴 기자를 비롯해서 세계일보 창간호 89년 2월 1일자 창간호 일면 기사를 쓴 분이 윤창중 독립파원 기자들이 뉴스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회사예요 세계일보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요새 조항교 사장도 굉장한 뉴스입니다 천문회에서 완전히 그냥 스타로 또 순차가 됐지 않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세계일보 다음 기사 한번 또 알아볼까요 연합뉴스 얘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연합뉴스 연합뉴스에서도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끄는 건 역시 좀 젊은 기자들인데요 2008년 이후에 입사를 했던 연합뉴스 기자 97명이 성명을 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성명 제목이 출근길이 두렵고 퇴근길이 부끄럽다 라임까지 넣어가지고 이야 멋진데 그런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적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심각합니다 뭐냐면 일본군 위안구 피해자 관련 기사를 데스크가 난도질했다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라고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다수 시민단체와 한 줌도 비교가 안 될 관변단체를 1대1로 다루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영문피처기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쓰라는 편집 방향이 세워졌다 최순실 씨 검찰의 공석장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데스크가 주장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구매에 논란이 된 유사 프로포폴을 이명박 정부 때도 샀다고 기사 제목이 물타게 됐다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항의도 못하고 저항도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인데 자기 반성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꺼낸 거죠 이 연합뉴스 기자들이 우리는 뉴스를 사서 쓰는 입장에서 소비자인데 저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고 연합뉴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완전 불량품이네 불량품도 아니라 변질된 걸 완전 상한 제품을 우리한테 먹인 건데 더더군다나 지금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백억에 그래서 이 젊은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기관통신사가 아니라 국가기관통신사다 국가기관 아니냐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자성을 한 거죠 국가기만통신사 그리고 사소한 실수에도 경의서를 요구하고 파업 주조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연합뉴스노조도 이 젊은 기자들의 성명을 좀 받아가지고 22일인가 그때 박노왕 사장을 비판을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도 21일 22일 이렇게 좀 지나면서부터 내부에서 더 이상 못 참고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소식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언론 비평가가 남긴 말이 있어요 신문통신이 죽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왜 자살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참 답답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해왔다면 서비스의 어떤 질에 의해서 평판이 올라가는 건데 전부 다 연합뉴스를 이제 서비스를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하면은 권한한 거죠 사실 이건 회사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연합뉴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연합뉴스 안 보려고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아니 안 보겠다는 데 뭐 요구르트 안 먹겠다는 데 요구르트 아줌마가 계속 놓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죠 아무데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순식간에 나오고 뉴욕타임즈 기사도 뭐 바로 들어가서 읽으면 되는 건데 연합뉴스가 번역해서 보내줄 때까지 뭐하러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만 보려고요 구독을 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서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이 다 하려면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그쪽 상무하고 단둘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때 맞아 끊었어야 되는데 그냥 후려치는 선에서 가격을 그냥 끝났는데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가 연합뉴스에 아마 그런 전화를 그 이후로 걸었을 거예요 저희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런데 연합뉴스가 상당히 위기에 놓였었는데 이제 이런 게 또 알려지면 야 진짜 뭐 봐야 될 이유 명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최대 고객이 정부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라도 잡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고객이니까 정부 고객으로서 돈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3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죠 연합뉴스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포털에도 메인에 굉장히 자주 노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유용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정부에게 최대 고객으로서 잘해드리고 대가를 지불 받는 거지만 그러나 모든 언론사가 연합뉴스 서비스를 안 받는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는 그게 각 언론사에 배포가 돼서 언론사가 베꼈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연합뉴스를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는 정부라고 해도 그걸 뭐하러 유지를 하겠냐 하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요 그 연합뉴스 기자들 성명서와 관련해서 민원연예 김원경 사무처장 있지 않습니까 김원경 사무처장이 한 얘기인데 자기는 조금 더 저 상황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동안 이제 연합뉴스 이런 문제점 많은 보도들이 민원연이 모니터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논평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노조에서 우리 연합뉴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연합뉴스 노조가 노조에서 네 요새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경 차장은 솔직히 자기는 저 성명서 있잖아 일단 좋게 평가하는데 실제로 저 진정성이 어느 정도 담겨있는지 좀 봐야겠다 왜냐하면 민원연이 연합뉴스와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마다 사하가 아니라 노조에서 먼저 강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았대요 저희도 기사를 쓰면 노에서 먼저 전화와서 황해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 미켜 오늘도 네 아무튼 생존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압박을 느끼고 벌써 스스로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아마 그런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왔을 건데 이제 노조가 뭔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왔어 약간 좀 신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약간 좀 노조로 성명이 나온 거예요? 젊은 기자들로 성명이 나온 거예요? 네 2008년 이후에 입사한 97명의 젊은 기자들이 먼저 성명을 냈고 그 뒤 이어서 연합뉴스 지부죠 언론 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그 뒤 이어서 성명을 낸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연합뉴스한테는 참 미안할 것도 없지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연합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언론 기사가 심지어 배열까지도 균질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문이 거의 헤드라인드 같고 심지어 어떨 때는 제목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혼자 피임없이 뛰어쓰기까지 실제로는 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동화통신과 연합통신이 있었듯이 이런 식으로 합동통신이죠 합동통신 동양통신 이렇게 해서 뭔가 성격이 다른 뉴스서비스 두 개의 통신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연합뉴스가 워낙 독과점을 오래 해온 것이고 체제가 보살펴주는 따뜻한 방안에서 사실 통신사를 뒤지면 아마 우리나라 통신사가 50개 정도 될 거예요 많아요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데 경제 전문 외신 전문 보건 전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정치경제 사회를 종합한 뉴스서비스는 사실은 연합통신하고 연합뉴스하고 뉴쉐스, 뉴스원 그렇죠 그 정도 연합뉴스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뉴스시나 뉴스원이 영역이 생겨버린 거기도 한데 아직은 연합뉴스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뭔가 경쟁체제를 확실하게 바꿔줘야 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저는 이렇게 연합뉴스가 차라리 이제는 좀 역할을 많이 줄이고 정부 지분으로 지금 언론사를 운영하는 건데 이 구조 자체도 보기가 흉해요 그렇죠 연합뉴스가 좀 지금까지 한 짓도 있고 또 구조 자체가 또 그렇게 연합뉴스를 만든 면도 있는데 다음 정부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못 가요 본인들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선, 부모님 건강, 장여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유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 두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것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지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펜 장작불 위에 한우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회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 22일에 YTN에서 공정방송과 낙하선 사장 저지를 요구하며 싸웠던 기자들이 해고가 된 지 22일이 3000일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3000일 노종면 기자를 비롯한 총 6명의 기자들이 해고가 됐는데 노종면 기자를 비롯한 3명의 기자들은 아직 복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YTN 노조하고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고 김진혁 pd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같이 보면서 3000일을 이제 기념 아닌 기념을 했는데 이때 좀 깜짝 손님이 좀 나왔어요 누구냐면 노종면 전 앵커의 딸 해민 씨가 왔습니다 이 해민 씨가 노종면 기자가 해고가 될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해민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읽었는데 편지 내용을 쭉 읽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거든요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아빠가 해직됐을 때 나는 해직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없어서 아버지 직업란을 채우는 게 누군가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 내가 실감하기 시작한 건 5학년 때 큰 수수로 내 생일 때 아빠가 감옥에 갔을 때였어 아빠 없는 생일은 어린애에게 꽤 충격이었어 왜 내 생일에 아빠가 없을까 왜 감옥에 갔을까 난 아빠가 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리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아빠의 직업이 뭐지 어떻게 써야 하지 친구들에겐 뭐라고 둘러대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했어 지금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운 아빠지만 그때는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있게 된 건 아빠의 멋있는 선후배 아저씨들 언니들 그리고 엄마 덕분이야 모두 내게 아빠가 좋은 분이라고 말해주셨거든 그리고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진수 아저씨 박진수 현 YTN 진수 아저씨께서 취재진들 앞에서 내 얘기도 하셨었죠 내 얘기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빠를 위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겐 신선한 충격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우리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말 안 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게 많이 이기적인 거 아는데 부끄럽잖아 이런 말 하는 거 아빠 내가 진짜 많이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 아빠가 아빠라서 너무 행복하고 조금 더 힘내서 세상에 보여주자 정의가 이긴다는 걸 이번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대학에 들어갔고 독일어 계열 학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를 정유라 정유라 잡으러 독일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데 최순실의 자금 추적을 위해 아니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만 그거 진짜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직 언론인들한테 조금 관심을 보이고는 있었어요 이용마 기자도 가서 위로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시민들이 이거 하나는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사와 좋은 뉴스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못된 언론사나 권력에 유착해서 엉뚱한 짓을 벌인 언론사를 떠받치고 있는 돈을 깨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놈들아 이 나쁜 녀석들아 하면서 야단치고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항의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시청 거부 운동 정도로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떠받치고 있는 돈을 깨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 kbs 시청 거부 딱 이렇게 하고 연합뉴스 구독 거부 분명하게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종편 같은 경우들은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있어요 다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보고 싶고 이건 안 보고 싶은데 케이블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돈은 돈이죠 시청 거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좋은 기사와 좋은 뉴스룸에 대해서는 정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뉴스타파도 없고 고발 뉴스도 없고 그런 작은 대안 언론들이 전혀 거들지 않았다면 촛불이 또 이렇게 바로 불 붙어서 크게 번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미디어로도 미디어로도 반응 나이트클럽 김용민 브리핑도 꾸준히 그 자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온 이 작은 대안 언론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살려내 주시고 저쪽 돈을 깨서 이쪽으로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안 만들어져서 좀 안타깝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언론의 본질을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앙샹 레짐의 언론과 새로운 시대에도 함께 갈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를 이제 구분을 짓는 안목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언론에게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좀 빗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이죠 사주의 언론과 기자의 언론이 다르잖아요 언론인의 언론과 한결에나 경향만 해도 벌써 사주의 언론은 아니거든요 기성언론이긴 하지만 나머지의 이 시민들이 세운 언론도 있고 대한언론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있고 벌써 언론인의 언론과 사주의 언론은 확 구분이 되는 건데 그나마 사주의 언론이 분명한 jtbc까지도 그 구조가 살짝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지듯이 뭔가 그런 것들을 김용민 선생 말대로 좀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주가 있는 언론이지만 jtbc가 왜 저런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주가 있지만 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주가 있는 언론사를 다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주들이 좀 반성할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사주가 바로 김장환 사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거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결국 절로 가는군 진짜 많이 배웁니다 김장환 목사가 박근혜 만났을 때 박근혜가 나를 위해서 대형 집회 좀 열어달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장환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다가 지시한 거 아니야 교계의 또 김은용 아닙니까 우리 김장환 목사가 교계의 김은용이야 누군가는 교계의 이종환이라고 이종환 선생이 옛날에 대중연예계에 의해서는 대빵이었거든요 교계의 이종환인데 이 양반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한신대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여기를 졸업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는 예장 합동교단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축 교단인데 거기는 총신대 신대원을 나와야 나와야 반드시 나와야 되죠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오정연 목사님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학이 무효가 됐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골 때리게 된 거지 지금 정유라의 입학 취소 졸업 취소와 함께 아이고 이런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촛불 미심이 수백만인 걸 빤히 본 상황에서 교계의 오야붕이 오셔가지고 야 너 저기 박근혜 위한 집회 열어라 오정연이 뜨악하지 환장을 노리시고 그래서 이 참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cbs가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장환 목사가 발끈해가지고 막 cbs와의 온갖 채널을 통해서 그 보도 어플하고 막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cbs가 반론이니까 반론을 보도해 줄게 해서 반론 보도를 해줬는데 그걸 갖고 극동방송은 정정 보도했다 cbs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김장환 목사는 똥줄이 탄 거지 그 cbs 보도 책임자가 누굽니까 전 처음 들어요 오늘 라이브스 말씀을 하세요 저는 뭐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처음 듣는 줄 자 게다가 또 극동방송이 최근에 김장환 목사의 아들딸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두 분 다 극동방송 이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미디어오늘 사장으로 갈 거야 왜요 그러니까 둘이 짜고 치던데 같은 날 뭘요 그랬더니 cbs에서 김장환 목사가 대형 구국집회를 연다는 걸 폭로하는 그날 또 미디어오늘은 갑자기 세습을 터뜨리는 거야 두 회사가 짰어 역시 둘 다 처음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세습 관련한 의혹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김용민입니다 죄 없는 나한테 단독 김용민 프리핑 단독 제보자 스스로 밝혀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정동지 정철훈 동지한테 제보를 했지 정철훈 기자가 아주 열심히 성실히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이사고 그리고 저 딸은 극동방송 미주지사장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cbs가 한용길 pd가 사장인데 한용길 사장 아들 둘이 cbs의 재단 이사고 그리고 딸이 뭐 저기 미주지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cbs 노조가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아니 우리 딸이 방송 작가거든요 아빠 나 아빠네 회사 정말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성이나 이런 거 다 마음에 들고 좋은데 나 거기서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야 어떤 pd가 본부장 딸하고 일하고 싶어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돼 아니 헌법에 직업선택에 자유가 있는데 이런 역차별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도전도 못해봤는데 정말 안 되죠 우리 공군참모총장 하셨던 김은기 장노님 그분은 또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바꾸는 거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옷 벗으셨잖아 극동방송 사장 됐어 김장환 목사하고 친해가지고 참 훌륭한 분이긴 한데 이 양반 또 여기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pd로 입사시키네 뭐야 이게 대체 cbs가 너무 빡빡한가 빡빡합니다 비정규직도 절대 안 돼 어디 간부의 딸이 말이야 슬그머니 일을 하려고 그 여정이 너무했나 그리고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 이 양반은 원래 극동방송 들어왔었다가 목회한다고 그만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대전에 극동방송 지사장을 했던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목사님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도 하셨던 분인데 그 양반이 갑자기 나 저기 미국에 가겠다 해서 그만두고 미국 갔는데 그때 이제 김장환 목사가 자리가 비었으니 와서 일해주겠단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거기다 꽂은 거야 자리가 비어서 일은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는 이러놓고 이사를 앉혀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두 개 세 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사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장터, 문자, 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하겠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삼여달라고 대통령을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을 세울 때는 통북주의자 청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개신교와 정치 한국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조영규 목사께서 국민일보 각종 도쿄 지부장 이런 거에 자기 아들을 쭉 돌렸던 그런 거하고 유형상으로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개신교는 철저하게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걸 한국식 자본주의에 다시 접목 특성화시키는 이런 루트를 걸어요 미국의 풀러신학교나 이런 쪽에서 성공신학을 맨 처음에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한국 목사들이 영어 못해도 되는 풀러신학교에 많이들 갔잖아요 그대로 배워와서 한국식으로 자리를 잡죠 그런데 미국식 자본주의 기독교보다도 더 발전된 독점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에 한국교회가 접목이 되니까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일단 프랜차이즈 교회 교회 대리점을 계속 내는 거죠 교회에서 젊은 목사를 키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교회를 만들고 만들고 해서 지점을 넓히는 그리고 버스를 해갖고 서울시내 교인들을 한꺼번에 다 자기 교회를 쓸어오는 이런 방법들 아니 목동에 사는 사람은 왜 상일동 사는 교회에서 셔틀을 보느냐 이거야 더 웃기는 걸 얘기하면 어떤 프랜차이즈 교회는 제일 우두머리 목사님의 설교를 일단 그 교회 가면 봐야 돼 영상으로 왜냐면 프랜차이즈 교회니까 대리점의 대리점이니까 비디오로 비디오로 봐 그다음에 지역 책임자 목사님의 설교를 또 한 번 비디오로 봐 그다음에 자기 이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셔 설교를 세 개를 갖다가 두 개를 보고 하나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마치 관료주의 봉건제 군주와 신화의 관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고 이 교회의 대빵은 비디오 속의 저분이시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헌금 잘 내고 교회를 키우는데 주인은 늘 누군지를 염두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게 이제 끝에 이르는 것이 세습이에요 어떤 자본주의 하에서 또는 지구촌에서 조그만한 지분을 가지고서 그 전체를 세습해 나가는 거는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족하고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세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뭐 제네럴 일렉트릭을 세습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디멘스를 세습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저 지금 극동방송 사장이 그 제 예전에 극동방송 그만둘 때 그때 제 상사였어요 한기붕 씨라고 그 양반은 뭐 내 앞에서는 김용민 씨 그만두면 안 돼 당신이 이 회사의 비례야 네 이러더니 또 사장 앞에 가서는 저 친구 그대로 두면 불씨가 됩니다 그랬던 분이었어요 혹시 나에 대해서도 뭐 그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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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기장교회 장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교적을 파갔어요 저하고는 좋은 친구입니다 같이 기자생활도 했고 그런데 김장환 목사 교회로 파갔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사장이 됐어요 뭐 아무튼 바라기는 극동방송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얽혀들어가서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일은 정말 소중한 순수보건방송사로서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송은 역시 방송인에게 이제 돌려주셔야 그렇죠 김 선생님 일가가 더 이상 이렇게 꽉 묶여지고 있을 게 아니고 돌려주셔야 된다 극동방송은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식으로든 외부 말고 한국개신교회 공영매체로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 김장환 목사의 일가와 함께 김장환 목사와 함께 목회를 했던 김 목사 밑에서 목회했던 수원중앙 침례교회 출신 목사들이 많아요 또 그 교인 출신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해서 집에 가셔야 합니다 뭐 그런 분이 격리국장을 하고 뭐 그런 분이 격리부원하고 아니 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은 사장과 가깝다고 운전기사가 본부장을 하고 뭐 이런 일은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뭐 운전하는 분도 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얻어서 요직에 오를 수 있다고 보지만 누가 보더라도 김장환 목사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오르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바지 입나요? 여직원들 옛날에는 바지를 못 입게 했었는데 치마만 입게 했었죠 심지어 저것도 있었어요 대학원도 못 다니게 했어 왜? 특수대학원 아니면 거기서 머리가 커지면 노조 만들까 봐 예전에 한번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모의를 했다가 걸렸어 80년대 때 그래가지고 다음 날 갔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지나가시는 흙을 던질까 진짜 그 고민을 했었어 정말 의기 있고 괜찮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때 다 떨려났죠 조한수 선배 같은 이런 분들 또 여성이 주동이 됐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국장과 바로 그 밑에 그 연차 고참 사이가 18년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다 잘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지 잘려서 정기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나갈 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하려면 나가서 해라 그 말을 당시에 들을 때는 내일이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곱씹어보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어요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하려면 나가서 해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개신교 목사가 그따위 일을 하려면 나가버려라 이런 뜻이네 좋은 일이니까 나가서 해라 이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의 빨갱이라고 이런 김장한 목사님은 이제는 쉬실 때가 됐다 여든 다 된 분이 말이죠 반기문이나 만나고 말이지 그래서 또 주요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반기문하고 엮으려고 하셨는지 소문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이제는 좀 쉬시고 이제 충분히 존경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교개 안에서 그런데 이제 제일 아파하는 거는 당신께서 그렇게 하셔서 입지가 넓어지고 관계가 힘 있는 사람들과 좋아지는 건 잠시지만 이거에 대한 비난과 기독교의 위신 추락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년 몇 십 년을 가더라도 니들의 역사는 그랬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최고 지도자시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자제도 좀 하시고 네 자제하시고 그리고 극동방송은 지금 저 직원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저 한국개신교회의 명망 있는 그런 어른들 지도자들이 나서서 공용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김용민 선생의 말에 사실 좀 동의하는 것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문제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새로운 피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운으로 만들어야겠죠 정말 거듭나려면 그건 염두에 두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극동방송 안에 2단을 옹호했던 분들도 차제에 반성하고 참회하고 2선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극동방송에 대해서는 오늘 전부터 처음 듣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한 7, 8시간 정도 특강도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톨 그래서 오늘 기독교 얘기 많이 한 이유가 크리스마스 특집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변상욱 선배님 모시고 사실 제가 최근에 변상욱 선배님을 갖고 영화를 하나 만들까 기획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몇 분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자백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1987년 당시에 CBS에서의 우리 변상욱 선배님의 1983년에 CBS 들어오신 이후로 아주 재밌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장르가 다큐입니까? 코믹입니까? 코미디와 함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박종훈이 도망가고 쫓는 경찰들 그리고 박종훈이 박종철 집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경찰이 박종철 집을 덮치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영화 이 과정 속에서 CBS와 변상욱이라는 저널리스트의 역할 없었던 것 같은데 별개 아니 아니겠지 물론 이야기를 많이 지어내야죠 그래서 저기 종로우가 CBS 사옥에서 꽃집 아가씨하고의 연분도 잊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없었던 얘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감옥 가면 그때 시나리오를 써볼까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 국민TV에서 했던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2015년 1월 첫 방송 그때 우리 변상욱 선배님 모셨는데 그때 방송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겁나 웃깁니다 얼마나 완전히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언론사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에피소드를 찾아내서 로맨틱 코미디로 바꿔야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우리 변상욱 선배님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특집이었고 우리 혁명동지 정동지 새해에도 목표가 혁명이죠 새해에는 다른 방송에 나가는 경우 볼셰비키 채널을 만드는 거 아니야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우리 정동지와 함께 혁명의 새해를 우리가 설계하고요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다운로드하기 자세히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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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